다가오지 마! 이러지 마시고 천원, 이천원, 삼천원 여기 운전면허증도 있으니까 차키도 괜찮아요 차키 괜찮고요 중문도 괜찮고요 아무나 더 괜찮아요 그러면은 네! 어떡할까요? 저희 이거 앰프가 고장나서 추진은 못했지만 이 곡을 틀고 멤버들이 막 돌아다닐 거예요 마스크 착용을 해주셔야 하고요 저희 마스크 착용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어떡해 저희는 댄스팀을 네이디디라고 하고요 인스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있으니까 들어가서 많이 들어가서 많이 팔로우랑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희 유튜브 개설한지 아직 몇 달 안됐거든요 거기에 멤버들 브이로그 또는 연습영상 또는 커버영상 다 올라와 있으니까 그것도 구독 눌러주시면은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네! 다들 이제 마스크 쓰고 마스크 쓰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앵콜곡은 티아라의 롤리폴리라고 다 같이 추억을 즐길 수 있는 곡인거 아시죠? 네! 롤리폴리 다들 다들 아실거라고 저희는 믿으니까 많은 박수와 호응 또 같이 아시는 부분은 따라 불러주시면 감사합니다